본천 한진리 세상 천부 세상 천명 우선 본천 천부 한진리 세상에 이르는 천부 세상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고 마지막 글에서 본천 한진리 천부 세상 시대의 개벽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천부 세상은 하늘의 이치가 땅에 실현되는 세상을 뜻합니다. 천부 1년 서기전 7만 378년 개년부터 천부 세상 마고시대가 4만 3200년간 이어졌습니다. 윤려음양 오음칠조문화세계의 마고 낙원시대 세계 천부 문명 근원입니다. 천부 4만 3201년 서기전 2만 7178년 개년부터 천부 세상 중흥시대로 황궁시가 대표하는 화백시대가 1만 9982년간 이어졌습니다. 천부단 및 이공이소 사보와 기와수토의 사상체계와 세겹해자 사방 12성문의 천부도 시대입니다. 이후 1320년 뒤 천부 4만 4521년 서기전 2만 5858년 음력 11월 1일 개념 갑자월 갑자일로 시작되는 28수의 윤판영역법이 정립되고 일시무시일로서 연역되고 운삼사성환 57의 천문역법 등이 정립되는 원조 천부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부 6만 3182년 서기전 7197년 갑자년에 천부 세상이 부활되니 한국시대가 3301년간 이어졌습니다. 황궁시 천재시대 약 1000년간 유인시 천재시대 약 1000년간 한인시 천재시대 7대 약 1000년간으로 합 3301년간입니다. 천부경 81자 3일신고 366원 참전개경 366사가 완성되었습니다. 1월 수하목 금토에 7회제실력과 10간 12지의 일간지 월간지의 십진법 12진법으로 60진법의 체계가 정립되었습니다. 정치행정제도로 유인시 시대의 용왕현구주선학 주작적표주명 청룡영산주곡 백호병신 주형 황웅여신 주병의 오방신오행제도가 정립되고 한인시 시대의 풍백입법 우사행정 운사사법의 3사제도와 저가 주병 구가 주형 양가 주선학 우가 주곡 마가 주명의 오가 오행제도가 정립되었습니다. 천부 66482년 서기전 3897년 갑자년에 천부세상이 부활되니 한웅천왕 단국시대가 18대 1565년간 이어졌습니다. 제1대 한웅천왕이 천부사민을 전수받고 삼사우가와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호족과 웅족의 난을 천부의 가르침으로 평정하고 태백산 아래 신시를 건설하여 박달나라를 시작하였습니다. 천부 66851년 서기전 3528년 배달나라 한웅천왕의 아들 천군 태호복희가 태양이 하루 동안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시비지로서 12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천부 67679년경 서기전 2700년경 제14대 치우천왕으로 불리는 자오지의 한웅천왕은 우가 출신 신농시가 시작한 염제국 소전시가 봉해지고 공손시의 후예인 헌원이 이은 유흥국 등 시비제후국을 평정하여 이후 약 300년 이상의 평화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천부 6846년 서기전 2333년 무진년에 천부세상이 부활되니 한검, 단군한검이 개국한 조선시대가 지난 마한, 번안의 삼한 제도로서 2102년간 이어졌습니다. 천부의 도에서 이탈을 시도한 요, 순, 하은 주를 통할하여 천자의 상제국으로서 수시로 가르침을 내리고 따르게 하였으나, 춘추전국시대 이후에 왕도를 멀리하고 패도 정치를 감행함으로써 결국 전쟁으로 혼란 속에 매몰되어 진시황 이후 천부도에서 이탈하여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한역 희역에서 상극 논리로 파생된 주역을 신봉한 이래 한나라 시대부터 소위 중국은 천부의 삼태극 철학 사상이 거의 완전히 퇴색되고, 음양의 양의 논리로 대립전계되는 시대로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철학은 천지인이라는 소위 삼재는 알아도 천부경의 핵심 원리인 삼태극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주역의 논리로 인하여 태극의 진정한 의미도 잘 알지 못합니다. 천부 7만 147년 서기전 232년 기사년에 천부세상 부활을 시도하니 부여 삼한 열국시대가 176년간 이어졌습니다. 천부 7만 140년 서기전 239년 임술년에 고리국구려국 출신의 해모수가 북부여를 시작하였고, 서기전 209년에 조선 진안의 소성 출신 소백님이 마안땅 동쪽에 자리한 설아벌에서 진안을 건국하였으며, 천부 7만 185년 서기전 194년에 번조선왕 기준이 번안해서 마안땅 서쪽에 금마로 도피하여 마안왕이라 하며, 마안을 시작하고서 서기전 193년에 직산의 타광으로 이어져 대대로 후사만의 진왕으로서 통활하였습니다. 천부 7만 322년 서기전 57년 갑자년에 천부세상 부활을 시도하니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열국시대가 993년간 이어졌습니다. 고구려는 북부여를 잇고 신라는 북부여 고두막 단군 때 옥저와 동해를 거쳐 남아하여 설아벌에서 진안을 이었으며, 박혁것에 거서가니 남태백산에 소부도와 사보를 세웠고, 백제는 서기전 42년 북부여 고주몽 단군 때 진번의 폐대지역으로 간 소선호가 서기전 31년에 세운 어하라국이 고구려 제후국이 되었고, 서기전 18년에 온조가 만황으로부터 땅을 할양받아 한암 위례성에서 십제를 세우고 후에 비류국을 병합함으로써 진평군, 요서군, 오월 등 대륙에도 수도를 둔 백제가 되었습니다. 가야는 한무제의 설득으로 기복한 흉노왕자 김일제의 반개족으로서 서기 42년에 금관가야 등 육가야가 마한 남쪽 변한 땅의 연맹 형태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관가야에서 서기 65년에 신라로 진출한 김일제의 후손 김할제의 후예가 후대해 신라왕이 되면서 단군 조선 서부에서 활동하던 헌나족한이 땅의 흉노족, 스키타이족, 사카족, 훈족의 왕족으로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천부 7만 1077년 서기 699년 기해년에 천부세상이 부활되니 대진 발의 시대가 228년간 이어졌으며 남부의 신라와 남북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제1대 대조영 태조 성무고황제는 삼일신고 예찬 글을 썼고 아우반안군왕 대야발은 서문을 썼으며 자수대부 겸 문적원 감미마상은 주예를 하였습니다. 제3대 문항제는 태학을 설치하여 천부경 삼일신고 등을 가르쳤으며 서기 739년 3월 15일 어천절 날에 태백삼백두산 보본단 석실에 삼일신고를 봉장하였습니다. 천부 7만 1296년 서기 918년 무인년부터 천부진리가 연명하게 되니 고려, 거란뇨, 여진금, 몽고원의 남북국 시대가 475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미 천부의 가르침은 시대 흐름에 따라 희미하여지고 천부의 도에 어두운 형제족들은 오로지 전쟁을 통한 정복에만 치중하니 천부 세상은 아득히 멀어져만 갔습니다. 고려의 팔관회는 그나마 천부도를 실천하는 여지가 있었으나 서기 1232년 몽고의 간섭기부터 고려는 국가 명맹만 유지되었습니다. 천부 7만 1770년 서기 1392년 임신년에 천부진리가 연명하게 되니 고려를 역성혁명으로 세운 조선이 문약에 성리하게 매몰되어 명나르를 상국으로 받들었고 여진 후금의 청나라 부흥시대에 따르지 못하여 결국 정묘난과 서기 1636년 병자난을 겪으며 대청의 제후국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후 서기 1910년까지 조청 남북국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천부 7만 2238년 서기 1860년 천부의 도안은 거리가 먼 악정으로 인하여 직위금지원이 대강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의 21자 주문으로 한 수은 최재호 대신사의 동학이라는 천부 홍익인간 중흥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천부 7만 2287년 서기 1909년 1월 15일 백두산 백봉신사의 단군교 중광의 뜻을 이어받아 나철 대종사를 중심으로 삼일신고 단군교 포명서 삼일신 고봉장기 등을 중심 경전 교리로 하여 이기 선생 정웅모 선생 등과 함께 삼신일체 한백엄 개천의 단군교대 종교를 중광하였습니다. 천부 7만 2287년 서기 1909년 3월 16일 해악 이기 선생 등이 마리산 참성단의 천재를 지내고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소도경전본운 삼신오재본기 한국본기 신시본기 삼성기 당군세기 삼한광경본기 북부여기 고구려국본기 대진국본기 고려국본기 등 종교와 철학과 역사 등을 총합한 한웅개천의 단학회태백교를 창설하였습니다. 서기 1871년 신미년에 상재께서 염재 신농시 후손 강일순 증산 선생으로 화신하여 9년 천지공사로 참동학을 펼친 후 천부 7만 2287년 서기 1909년 8월 9일에 화천하였습니다. 천부 7만 2299년 서기 1921년 4월에 정산 조철제 도주께서 무국도를 창설하였습니다. 천부 7만 2303년 서기 1925년 9월 조정산 도주께서 무국도에서 무국대도교로 개명하였습니다. 천부 7만 2336년 서기 1928년 조정산 도주께서 무국대도교에서 태극도로 개명하였습니다. 천부 7만 2336년 서기 1958년 3월 6일 우당 박한경 도전께서 태극도를 승계하였습니다. 천부 7만 2347년 서기 1969년 4월 1일 박우당 도전께서 서울중곡동에서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천부 7만 2384년 서기 2006년 10월 24일 대순진리회 중앙종의회 의장 박희규 본군께서 한진리시대를 천명 한진리회를 창설하였습니다. 천부 7만 2442년 서기 2024년 4월 12일 대순진리회 본군 박희규 중앙종의회 의장께서 배도반란의 천호김을 알지 못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순진리회 참도인들을 광명의 광장으로 구해내고 진실되고 선량하며 아름다운 참대순으로 혁신함으로써 지상천국 시련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하시며 음력 3월 3일 마고 삼신절 다음 날인 음력 3월 4일 양력 4월 12일에 일산 본궁에서 상제로 친히 등극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참도인들이 무국대도의 참대순으로 혁신하는데 대거 적극 참여하여 태극의 축이 됨으로써 대도와 정치와 역사가 천부에 맞게 올바르게 하나 되는 진정한 지상천국을 실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부 7만 2,402년 한기 9,221년 개천 5,921년 단기 4,357년 갑진년 불기 3,051년 서기 2024년 대순 154년 음력 3월 4일 양력 4월 12일 한진리회 천부세상 억만세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 지상천국 천부세상 억만세